10편 39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길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쟁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말씀을 공독하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윗이 지금 10편 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는 주님 앞에 하는 말이 나는 주님 앞에 그저 잠잠할 뿐이다. 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걸음의 한치도 내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걸음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걸음에 내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데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만약에 고백을 하라면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그가 자기 행위를 조심한답니다. 자기가 행보를 아주 조심하는 이유는 누구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가 행보를 조심한다는 그 이유가 그 뒤로 나오고 있죠. 왜 행보를 조심하냐. 그 이유는 자기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결단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보를 조심하고 내 혀로 주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행보나 모든 입의 말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자 죄를 짓지 않고자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렇게 늘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계시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늘 조심하여 살피며 행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 불쑥불쑥 내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내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보를 살피시기를 추천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앞에 있을 때 그가 왜 재갈을 먹이느냐의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아주 쉽게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내 혀가 움직이는 대로 두면 이 혀는 야구부서 1장 26절에 말을 하는데 자기 혀를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혀에 자갈을 물리지 않고 내 입에 혀가 움직이는 대로 말해버리면 아무리 경건함을 잊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도 있죠. 자기 입으로 다 복을 쏟아버린다고 잘 가다가 그 말 한마디에 복을 쏟아버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부정의 말을 할 때 잘 가다가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곧 그 부정적인 말의 나를 딱 울물에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은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산다 하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육으로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영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생명으로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찬성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의로 사는 의인이 될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입술의 말 내 행보가 의인의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행보가 의인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여러분은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보를 저울에 달아보셔야 돼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어느 쪽에 치우쳤는가 저울질을 매 순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악인들 앞에서 그는 재갈을 물린다고 그랬어요. 그 재갈을 물린 건 그는 세상에 속한 악인들과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나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지도 않고 늘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스스로 나를 경건해 이르는 자가 되도록 절제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 이르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계십니까? 그 말들은 야곱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 입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재갈을 물리느냐 그것은 그 말이 주인이 타고 가는 대로 그대로 순정하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에 생각과 마음에 절제를 하면서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거 맞습니까? 입으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입에 자갈을 물으셨어요. 어디서 그 악한 자들에게 잡혀갔을 때 할 말은 많았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으로 뱉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잠하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놓인 양처럼 그렇게 주님은 잠잠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입술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냐 아닌가를 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 있어도 주님이 말하게 하지 않으시면 말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모시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할 말이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도 있어요. 다윗이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 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잠잠한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하는 말은 선한 말인데도 그는 잠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 다른 의미도 장님 같이 보지 못한 자 같이 시집살을 할 때 벙어리 3년 소경 3년 그런 말 있잖아요.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한 이 말이 그거예요. 또 거기다가 장님 같이 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보 같이 아주 바보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 같이 봐도 보지 못하는 자 같이 들어도 벙어리처럼 그리고 알아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이 잠잠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자기 안에 근심이 더 심한 것은 악한 자들이 하는 행보를 보니 참 기가 막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속이 터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 심령 안에 근심이 차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 왜 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해도 들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 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개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를 찢어 심히 상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 말하죠. 개들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이 귀한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해도 저들이 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물어뜯을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저들이 자기를 향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저 묵묵히 바보처럼 눈먼자처럼 보지 못하는 자처럼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는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냥 잠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길을 주님께 묻고 맡기고 말하는 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자문서 18장 21절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해요. 죽고 사는 게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우리 혀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혀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어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말 한마디를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말을 하겠죠. 그 열매를 내가 먹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세상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세상 말을 하느냐 또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하느냐 넘어뜨리는 말을 하느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흩트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럽히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루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도 그거를 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의 속이 뜨거워서 그가 중얼중얼 중얼 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웃저렸다는 말은 중얼 중얼 누구한테 주님 앞에 중얼중얼 할 때 주님 앞에 중얼중얼 진짜 내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못 견디겠고 그래서 주님 앞에만 중얼 한나가 옆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입술이 그냥 떨렸다 그냥 중얼중얼 그냥 떨리니까 엘리는 그가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때 한나가 말한 건 그의 심령에 불붙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무슨 마음 주님 앞에 간절한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주님의 감동과 감격과 감화가 이 안에 가득 차면요 그것이 슬픔인 것 같으면서도 감격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벅찬 감동인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막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입술이 그냥 팍 떨려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팍 떨려요 그렇게 떨리면서 그 떨리는 것도 그냥 떠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예요 내 심령이 토해지는 기도 주님 앞에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중얼한 것 같다지만 그가 그렇게 심령이 막 불붙는 그 심령으로 그 혀가 주님 앞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절을 보니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주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얘는 너무 사는 이 자체가 세상의 악한 사절 속에서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온전삼기고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종말과 연안이라는 얘기는 끝과 사는 날 내 삶의 끝나는 날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의 수가 얼마인지 나에게 좀 알게 해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내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을 주여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나는 털당코 주님에게서부터 돌이키지 않냐고 주님의 온전한 그 신의 성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순간에 죄를 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에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이 얼마라는 걸 뭐로 표현했어요?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됐다고 다윗은 표현하는데 10편 90편 4절에는 한 밤에 한 점과 같다고 표현해요 점을 밤에 딱 찍을 때 그 찍은 점은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캄캄한 밤에 찍어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이 그냥 지나버린 자 같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런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상태로 주의 목전에서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일생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선 4장 14절에는 우리를 안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안개 아침에 안개가 했나 그랬는데 안개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죠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니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들릴지 알지 못하나이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인생은 이렇게 주님께서 손바닥 한 뼘같이 이렇게 작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의 일생은 주 앞에 없는 것 같다 한 정전같이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러한 것들은 있다고 해봐야 다 허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자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라고 다윗이 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인생의 삶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실체는 바로 내 영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잊고 있는 이 삶은 그냥 영혼이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준비하느냐 그 기간일 뿐이지 그것은 한 정점과 같이 한 뼘과 같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는 한 순간인 것 같이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영생에 이르도록 내 심령 안에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람으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시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는 그림자일 뿐이고 정말 참 실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워진 속사람이 실제인 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늘 그 속사람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그림자 같은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그림자 같은 그 인생을 위해서 헛된 일로 부지런히 소란스럽게 뭔가 열심히 하루 종일 애쓰고 힘쓰며 살고 있고 재물을 쌓아놓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한뼘같은 이 한뼘같은 인생 다윗은 진든히 서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허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 그가 육체적으로 큰일 수고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전도서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라는 말이에요 육체로 해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리 수고에서 재물을 쌓아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육체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누가 보곤 12장의 어떤 부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가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싸다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이 어르셋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면 누게 이 모든 재물이 유익하겠느냐 다윗이 재물들을 쌓으나 누가 거둘러는지 알지 못하나 이나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육적으로 열심히 수고를 해도 그 모든 해아래하는 수고는 다 헛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만 여러분이 결실로 얻을 수 있어요 내 혀가 열심히 육을 위해서 이랬다면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건 다 헛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그 약속을 바라고 그분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그분이 이루실 그 일에 소망을 가지고 그저 맡겨진 직분을 내가 충성을 다하며 매일매일 순정하며 내 뜻과 상관이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순정하며 그 길을 간다면 그 모든 수고는 다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분 앞에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7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죽게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직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행보가 모든 걸음이 죽게 맡겨진 자가 되어지고 죽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죽게 묻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주 앞에 구하는 것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그가 고통 가운데 그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까닭에 그는 잠잠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가신 그 길이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그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잠잠이 그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기 때문에 나는 잠잠이 입을 열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랄지라도 여러분 무엇만 붙잡고 가면 돼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자는 이 땅에서 비록 육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달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서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로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것 뿐이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놓이는 그 순간에 그 영환을 헛된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되면 신나서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어려움에 놓으면 마치 나는 지금 죄악 가운데서 버려진 자 같이 그렇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잘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되는 것 같은 것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만약에 주님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에 생각한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서 세상의 것이 잘 이루어질다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다면 뭔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내 마음이 십자가에 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금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다 말이에요 편안할수록 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보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뭔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하고 아는 말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믿는 모습도 갖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믿는 말을 하지만 그는 믿음에서 떨어진 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전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지만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만큼 감격으로 받고 있나 전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그것은 나의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심령이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은 구원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심령이 얼마나 떨리는 가슴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가 를 돌아 봅니다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심령이 뭐예요 정말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싶어도 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힘이 마음이 답답한 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치러 가실 때 심령이 얼마나 애통하셨겠어요 얼마나 분통하시고 얼마나 아프고 그 영혼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그 불붙는 것 같은 심령도 입을 담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예요 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하심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시고 생명의 능력이심을 나타내시고 사망권세자 세상권세자는 그 생명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이 그 예수님을 증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두루지즘에 기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사는 날과 끝이 언제인지 모르나 한 병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주 앞에 구합니다 나의 영원의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밖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사는 그 길에 서서도 안 되기 때문에 주여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불을 짓을 때에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혹 내가 죄를 짓지라도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육체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외면치 마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늘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늘 나 자신의 그 죄악된 그 죄성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심령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잇단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자로서 그분 앞에 울부짖는 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는 한뼘 인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안개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한밤에 지나가는 점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육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배불러 잘 먹어도 그뿐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뿐인 거예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냥 그뿐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초점이 바로 그 영원한 영생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육의 것에 힘을 내서 기적 소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을 쌓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쌓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더욱더 굳건해져서 그 모든 순간에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거를 소망하며 주님이 반드시 날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차마 기다리는 저의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떠나지 마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뭔가 잘 되면 믿음에서 떨어져서 한 번씩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래요 바로 내 탓이에요 내가 넘어지거든 세상으로 또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한 번 태면 그때서야 정신이 또 들어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돼요 바로 그게 사랑의 채찍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안일할 수 없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늘 말씀 앞에 보세요 말씀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파수꾼을 세우시고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어요 다위시 암자만 한 이유 기도하시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10편 3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 정점이요 한 정말 손에 한 뼈만큼 짧은 인생이요 그림자와 같은 나그네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림자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헛된 것을 하고 재물을 쌓으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갈 것이면 누가 거둘지 않을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오 예수 그리스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온전히 해야 할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에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 앞에 우리의 육체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아 해아래 수거하는 것들이 헛된 수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되지 말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하늘에 초점이 맞춰진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